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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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5분 패스트 모드 패스트 모드 눌러주세요 패스트 모드 두분 패스트 모드 눌러주세요 패스트 모드 하드 모드 패스트 모드 뭐야 왜 4명 밖에 없어 반갑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전설만 갓들리 떴어요 지혜정님 와우 갓들리 떴대요 어 샜다 샜어 리얼? 리얼? 갓들리 리얼? 얘좀 막아줘 와 갓들리? 아 축하드립니다 와 대단하시네 짜고 치는거 같아 오늘 많이 속았어요 오늘 많이 속았어 뭐야 3마리? 저거 빠지면 돈 깎이는거 같던데 와 축하드려요 혜정님 진짜인가 보네 와 갓들리 0.1% 1000번 하면 한번 나올까말까 와 대단하시네 조금 깜입니다 와 대단하시다 와 대단하시다 갓들리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와 궁금하다 갓들리 뭐야 낚시인가? 낚시야? 작아지는 것 같은데 작아지는 것 같은데 찐임 야 갓들리가 뜨네 0.1% 갓들리 상자? 9개? 도구형 접으면 안 돼 멘탈 챙겨 도구형 골카 뿌려? 골카 없잖아 도구형 잡을 수 있을까? 못잡아 못잡았어 골카 리퍼 골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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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형 골칫 골칫 육 ㅋㅋ 차단! 목숨까지 걸어 목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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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목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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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아 이것이구나 춘식님 아무거나 까셔도 되구요 시험시험 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클리어 하니깐요 지내시고 있으니 지내준 도둑 지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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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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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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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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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뛸 준비하세요. 자, 뛰세요. 패스트 모드 나와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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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1, 1, 2, 1, 2, 1, 2, 1,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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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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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 안녕. 안녕. ажу.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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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띕니다. 어, 쟤 민요. 어, 보고는 쉽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 자, 띕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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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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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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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아야 돼 와 리퍼보다 더 좋은거 뽑았네 아 도구형 좋은거 뽑아서 다행이다 진짜 멜림님 아까 도구형이랑 비슷하네 야 간지다 간지 간지다 어 그래 도구형 들어가 도구형 때문에 여러사람 메탈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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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0.1% 훌륭하다 티비공격 티비공격 한번 볼까 아이고배야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훌륭해 훌륭해 아이고배야 아직 18웨이버라서 그런거 같은데 재민이형 재민이형 말해요 듣고 있습니다 진짜 아 진짜? 어 끝자 음 음 음 아 오 그자 음 으 으 으 어깨티 얼티메이트 타이타 티비 맨 아 오늘 많은 일이 있었네요 리퍼 2개 뽑고 도그형님은 업타티 뽑고 대단해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어 여기 나왔다 티비 와 데미지 7.5K 쿨타임이 1.3 엄청나다 와 7.5 어? 뭐야 얘는 15K인데 뭐지? 뭐지? 형들 아 다음 업데 오 해봐 업타카 이거 만렙인가? 레벨 3이? 얘 7.5K 밖에 안돼 데미지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리퍼가 15K인데? 맞네 맞네? 오 15K 됐네 오 좋아 15K 0.6 아 세다 세 오 오 15K에 0.6이구나 거의 두 배네 얘는 15K에 1인데 쿨타임이 얘는 두 배네 두 배 얘네 두 배네 두 배 얘네 인쉐인 깨겠는데 이거 인쉐인 깨겠는데 얘는 오 그래 도그형 잘가 안녕 안녕 도그형 내일 봐 안녕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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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업타키 쩐다 이게 업타키 여러분 못 깬다고? 쩔었다 쩔었어 와 내가 업타키 없이 40 레벨 40 웨이브까지 갔는데 왜? 왜 못 깬단 얘기지? 왜 못 깬단 얘기지? 나 혼자 해도 40 웨이브가는데 세 명이서 했어 예 말씀하세요 내일 예 도그님하고 인쉐인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인쉐인 쉽지 않은데 같이 하면 되죠 내일 같이 같이 하면 됩니다 내일 한 8시 반 9시쯤 9시 전후 할 것 같아요 자 띨 준비 하시구요 타이거님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잠시 타세요 잠시 타세요 재민이 형 잠시 타세요 이거 SI pe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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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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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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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죠.